하와이! 휴!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플레스타즈! 만화 얼리 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채널들 많이 놀라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진행될까요? 바라만 가봅시다! 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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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르르르르! 쇼! 다운! 어? 야! 요번에는 쇼 다운 맵에서 탈약을 하는 파이퍼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 1대1! 거리만 안주면 파이퍼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 아야야야야! 이어가가! 저격! 데미지 어마무시하거든요? 어? 아.. 뒤가 싸다 했더만 This is Moris 쟤는 조금 빡세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는 모티스가 접근하다가 원래 뚝가맞을 그런 각이긴 한데 접근합니다 바로 궁극히로 넌 이제 죽어먹습니다 페이퍼 아 뭐야 납치한결? 그럴 때 리코쉐로 변하고 뭔가 상당히 강력해진 듯한 느낌이야 리코쉐 주관이 명관이다 모빙 피해주고 빵 아 거의 뭐 포스는 맥 리크 포스거든요 원샷 원킬이요 리코쉬가 이렇게 쐈었나? 나의 사랑 파이퍼 어딨나요 그때 모티스의 본거지로 잡혀간 파이퍼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어 이로써 목적을 이뤘구만 뭐야 설마 약간 좀비로 만들려는 작정인가요? 프랑켄 쇼타임 각인데? 프랑켄 파이퍼요? 투하 슈로우웅 바이 가지고 죽자한테 목감 채우이고 아니 실험체가 전부 천삼초간 났다 어? 와 됨!! 30년간의 아앜 영국아 소식간에 물거픔이 되어버렸어 앞으로도 게 마이크로댄 아 맞어? 가즈아! 어허 이럴수가 뭐지? 다음은 무슨 상황이 이어질까요? 아니 이 파괴력을 쓰면은 파이퍼도 잡히면 안 됐었던 거 아냐? 자 다음 여기 살펴봅시다 또 다시 등장한 크루 이번엔 뭘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긴장감이 감도는 이 분위기 뭘까요? 싸늘하다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져 어허! 이 뒤뚱거리는 거여움의 주인공은 바로! 아허! 이번에 새로 등장한 시기어 브롤러! 미스터 핀! 들어와!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조류잖아! 아 크루는 까마귀! 까까 까까! 그리고 미스터 핀은 디스 이스 펭귄 약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괴수 배틀 같기도 하다 어 성냥으로는 뒤치지 않는다고! 도와봐! 너의 실력 보여줘! 아우 목 아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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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성냥 딸리니까 바로 무력을 쓰네 에헤헤헤헤헤헤 쏘우면 너도 때리시던가 에헤헤헤 아우와! 잠깐만 나 미스터 핀 저거 목소리 굉장히 열 받는데요 뭔가? 어 나 저 표정으로 저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너무 약오르는데? 에헤헤헤헤헤헤헤 하하 가차없이 꽂아버리네요 흠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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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아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게 저도 문득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아 Let's settle this beef 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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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대지마아 내꺼야아 시끄라 인마 저기 구석에 박혀있어 으음 으음 그거 내껀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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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이것은 저 전설의 우와어어어아... 뭘까? 너가 여기서.. 왜 나오냐? 아 맞네 셀린... 자체도 사실은 올이긴 하네 응 똑같은 조류로서 이몸을 빼먹으면 서서 IC 이게 뭔 상황이지? 너 판도라의 사랑자를 열었구만 그 상태 넌 후회하게 될 것이야 들어가 임마! 너는 아무것도 못 본 것이야 저는 그러면 갈 길 가보겠습니다 당신 실력이 나쁘진 않네요 아우! 아우! 뭐야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열받네 이 모든 상황들 감히 내 가방을 열어봐? 가만히 안 된다고 했지 Mr.P 사이코패스였던 건가? 어 그렇다면 너도 내 컬렉션이 되어라 안돼! 오늘도 새로운 컬렉션 팩땅! 오 디스 이스 비비 비비가 요번에 쇼다운 맵에서 또 태어났는데 왜 쓰러져있지? 중군가? 아 맞다 비비도 요번에 신스킨 하나 나왔잖아요 비비야 나왔어 너가 좋아할 만한 걸로 아주 이쁜 거 갖고 왔어 어? 어? 잠깐만 비비 자나? 어? 뭐야 어? 저기 수풀이 왜 궁틀궁틀 거리지? 설마? 어? 안돼! 비비야! 죽은 거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없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어? 말도 안 돼 비비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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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개꿀잠 자고 계셨네 이 분 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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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아 이러면은 울고 있던 게 굉장히 민망해진 상황이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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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다 얼마 안 잔거지? 아아 비스파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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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킨 상점 오픈했다고 와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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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습니다. 썸네임! 우와! 야, 이거 색깔 봐! 미쳤다. 이것이 명품이지. 어? 딱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비야. 나 버릴 거야. 괜찮아, 이거. 탑재용이야. 얼렁 들어와. 러브 유, 미스터 배. 아,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비비는 나와 함께야. 응원해. 합체! This is... 히로인 비비! 어택! 총! 와... 바로 뽑고 돌아오고. 와... 멋진 거 봐. 아주머니. 그, 좀...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거. 헤헤. 아우. 그, 좀... 아우. 아우. 노아! 너무 많아! 아악! 끄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적금 공격! 폐배배배배배배배 하하 지금 신스캔 어허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거대로 또 까 맞는가 하이 아 이게 브롤이지 응 얼마나 편해 자동 공격 흠 자 이러라 드러드라 자 오케이 다음! 다음 출격! 아악! 유들 날먹을 갈라고 자식이 날먹 중에게는 참교육만 있을 뿐